저는 욕심이 별로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반감기 후에 한 서너 배 정도 오르면 정말 좋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와이너 지난번에도 다 됐는데 이번에 꼭 안 될 이유도 없잖아요. 예아 안녕하십니까 할로님들 가광국입니다. 최근에 비트코인이 반감기 때문에 많이 오른다 뭐 이런 썰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알아봤습니다. 플러스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투자의 교훈. 일단 투자는요 돈을 박아야지 관심을 가집니다. 957번 영상을 보시면요. 제가 약 7천만원 정도를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박았다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1.8 비트코인 정도의 가치에 제가 투자를 했죠. 1.8 BTC 정도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BTC와 이더리움에 나눠서 투자를 했죠. 그러니까 알아서 제 두뇌의 일부는 코인 정보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일단 돈을 박았으니까요. 제가 언제 들어갔냐 하면 이때쯤 들어갔거든요. 3만불보다 조금 더 높게 들어갔었는데 그 후에 보시다시피 조금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슬퍼하고 있었는데 독일에 놀리고 다녔거든요. 6월에. 근데 갑자기 얘가 오잉 3만 1천 달러로 올랐습니다. 워호우 예아. 네,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오잉 했죠.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이거 아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뭐 그 아크 블랙 럭,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됐는데 언제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손쉽게 ETF를 통해서 이제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다. 그러면 기관 자금이나 개인 투자자 자금도 들어오기가 훨씬 더 쉬워지죠. 지금까지는 거래소 리스크가 있었는데 이제 ETF가 생기니까 그런 리스크가 사라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반감기 얘기. 이런 얘기가 막 제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반감기. 하빙이라는 거는 비트코인의 채굴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기입니다. 이제 보시면은 2012년, 16년, 20년, 24년 이런 식으로 4년에 한 번 오는 거죠. 네, 한 4년에 한 번 정도 반감기가 오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공급량이 줄어드는 건 일단 팩트입니다. 다음 반감기는요. 24년 4월 말이라고 하네요. 자, 그리고 공급이 줄어들고 수요까지 늘면 가격이 폭등하는 거는 당연합니다. 자, 그런데 뭐 이런 것도 있겠죠. 사람들이 다 이 반감기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야, 반감기 오면은 코인이 오른데, 어, 그래? 해가지고 그거 자체로도 수요가 분명히 오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거 말고는 뭐 수요가 늘지 안 늘지 그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자, 과거는 어땠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2012년 12월 28일이 첫 반감기였거든요. 당시 비트코인의 식총이 약 3천만 불 정도였어요. 굉장히 작았죠, 그때. 그게 언제냐 하면은 12월 28일이니까 대충 이때잖아요. 그죠? 이때인데. 자, 그 전에도 비트코인이 완만하게 오르긴 했습니다. 1년 전에 그때 웩! 오른 다음에 그 다음에 좀 이제 떨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완만하게 오르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자, 그리고 반감기 한두 달이 지나자 이때부터 미친듯이 오르기 시작했고요. 촥! 오른 다음에 70% 정도 조정을 받고 좀 빌빌거리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촥! 올랐습니다. 자, 그래서 취립값이 한 1년 만에 한 100배 정도 오른 거예요. 한 100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만 퍼센트, 100배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그렇죠? 좀 완만하게 오르다가 반감기가 시작되니까 일단 한 번 석 달 만에 170% 수익을 내신 다음에 그 다음에 6개월 만에 944% 수익을 내고 그리고 1년 만에 거의 100배 올랐다. 그래서 취립값이 100배 올랐다.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워호! 그러니까 20배 오른 다음에 좀 쉬어갔다가 다시 20배 올랐다라고 보시면은 돼요. 2차 반감기는 16년 7월 11일이고요. 이 당시에 시총에 100억불 정도였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한국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잘 몰랐거든요. 17년부터 비트코인이 메인스트림에 올라왔습니다. 한국의 대세가 되었죠. 2017년에. 자, 이때도 보시면 이게 언제야? 26년 7월 11일이니까 월추 이때죠. 반감기가 이때입니다. 이때도 그 전부터 한 언제냐? 9월, 9개월 전부터 완만하게 비트코인이 올라갔습니다. 참고로 지금이 4차 반감기 9개월 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9개월을 유심히 본 거죠. 그래서 완만히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 뭐시냐? 그 반감기 한 3개월 후 그러니까 한 이때쯤부터 대세 상승이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때부터 쫙 이제 올랐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반감기 후 17개월 동안에 최대 30배 정도 올랐다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18개월 동안에 한 20배 올랐고 그러니까, 아, 잠깐만. 아, 그치. 17개월 만에 30배 올랐네요. 그죠? 여기서 17개월 동안 미친듯이 오르고 그 다음에 꺾이기 시작한 거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3차 반감기는 2020년 5월 4일 아, 내 생일 바로 전날이네 였습니다. 그때가 이제 대충 이때였거든요. 참고로 이때가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운 시기였죠. 그리고 이때는 시총이 1,600억불 정도였습니다. 이때는 반감기 전에 오히려 좀 비실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한 1년 전에 좀 올랐다가 이후에 비실비실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때 코로나가 왔죠. 그래서 이때 마지막으로 크게 한 번 떨어지고 반감기 두 달 전에 한 번 크게 망한 후에 코로나 때문에 망하고 그때부터 대세 상승을 시작했습니다. 여기도요. 반감기 후에 1년 동안에 이때까지는 6배 정도 올라줬고요. 6배 올랐고 여기서 좀 떨어졌다가 여기까지 최대 6배 70% 정도의 수익이 났습니다. 6배 70%로 오면은 8배가 조금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1년 동안에 많이 올랐다고 보시면 돼요. 좀 떨어졌다가 1년 반 후에 마지막으로 고점을 찍고 그 후에 또 신나게 추락했습니다. 그래서 3번에 반감기를 같이 분석해보면은 반감기 전을 보면요. 한 1년 전부터 오르거나 최소한 큰 손실은 없었습니다. 이런 거 보시면 되죠. 반감기 1년 전보다 1차 때는 380%, 2차 때는 130%, 3차 때는 70% 올랐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지금이 9개월 전이잖아요. 1차, 2차 때는 9개월 전부터 굉장히 많이 올랐고 3차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큰 손실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반감기 한 1년 전에 들어가면은 돈을 번 적도 꽤 있었고 손해 본 적은 별로 없었다라는 걸 볼 수 있네요. 그리고 4차 반감기 같은 경우는 반감기 17개월 전 2022년 11월에 바닥을 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한 2배 올랐다가 좀 주춤하는 모습이죠.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언제니? 이게 한 23년 4월 내가 들어갈 때쯤이잖아요. 그래서 이때까지 한 6개월 정도 11월, 4월에 힘이 뽑아가지고 쭉 오르다가 4워부터 6월까지는 좀 비실랐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9개월 정도 남아있습니다. 반감기 후에는요. 지금까지는 12에서 18개월을 걸쳐서 상당히 많이 상승했습니다. 각각 100배, 30배, 8배 최고치 대비로요. 그리고 반감기 전으로 오르는 경우도 있고 한 석 달 정도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2차 반감기 때는요. 그 반감기 즉시 오르지 않고 석 달 후에 막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 제 생각에는 비트코인 시장이 이미 엄청 컸잖아요. 지금 6천억불 정도거든요. 6천억불 정도기 때문에 100배 수익은 기대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6천억이 60점이 될 수는 없잖아. 그래도 서너 배 정도만 올라줘도 어딘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이때 작았을 때 100배 그 다음에 30배 이때 한 7, 8배 올랐으니까 저는 욕심이 별로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반감기 전으로 아니지 이번에 반감기 후에 한 서너 배 정도 오르면 정말 좋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것은 별로 없고요. 당연히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와인 너 지난번에도 다 됐는데 이번에 꼭 안 될 이유도 없잖아. 일단 확실한 거는 공급이 줄잖아. 이런 겁니다. 자 요약은요. 10배 먹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보시면 이게 1차 반감기고요. 그래서 이 전 한 1년 전부터 오르기 시작해가지고 이때 미친듯이 꽉 올랐다. 이런 거고요. 2차 반감기도 그때 한 1년 전에 바닥을 치고 조금쩍 올리다가 그 다음에 확 올랐고요. 3차 때는 코로나 때문에 반감기 한 두 달 전부터 쫙 오르기 시작했다. 이런 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반감기 전에 코인이 엄청 빠지는 적은 아직 없었고요. 오른 적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감기 후에 12에서 18개월 동안 많이 오르더라. 추세를 보면은 뭐 그래도 한 서너 배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아니면 어쩔 수 없고요. 저는 3만 원절에 샀는데 3.4에 3.4대 추가 매수 3.7에 3.8대 추가 매수 오르면 계속 추가 매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신난다. 네 그리고 24년 4월이 반감기니까 25년 4월에서 10월 언저리에 팔고 나가면 되겠네라는 것이 제 분석입니다. 정확히 언젠가 그리고 그때 어떤 기준으로 팔 건지는 뭐 사실 25년 초에 고민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은 추세 매수를 하느냐 마느냐 일단 갖는 거는 보유를 하고 네 쭉 갈 겁니다. 제 손절 라인은 50%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자산이 크게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50% 정도 손절 라인을 잡았고요. 제가 보기 25년에 팔고 나가면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이 영상 상당히 유익했죠. 이걸로 분명히 돈을 버실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싫어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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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